저희 친구들 혹시 저희 K-POP 오디션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엔딩 포즈 연습하고 있는데 한 번만 영상 찍어주고 피드백 한 번만 줄 수 있어요? 이 판넬로 꽉 차겠습니까? 네네네네 잠깐만요 저 웃겨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같이 하는 멤버인데 좀 같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이거 안 나오네 이거 안 나오네 構 sketch 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에 장애로 포즈ounge 캐릭터를 본다고 죄송해요 NG 아 우리 흉막을 순 없어 저기 ANS라고 궁금 요즘 핫하신 분들 있거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게 제가 엔딩을 취할 테니까 이게 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좀 판단 좀 해주시겠어요 어때요? 제 엔딩 어떤지 한 분씩 어때요? 어떠셨어요? 진짜 손을 막을 수 없어요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? 안돼요? 네 시작 아까 해? 안 해? 형아 저 혹시 영상 좀 써도 될까요? 너무 예쁘게 귀엽게 잘 나오셔서 괜찮을까요? 괜찮을까요? 네 네 유튜브에 폭소바겐이라고 치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영상 좀 써도 될까요? 폭소바겐이라는 채널이거든요 검색 한 번 해주시고 검색 한 번 해주시고 네 아 감사해요 네 아 감사해요 폭소바겐으로 하나 해요 폭소바겐이라고 폭소바겐이라고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대교 유튜버를 하고 있어서 혹시 저희 촬영을 살짝 같이 업로드해도 돼요?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아 네 그래요? 아 감사합니다 오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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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하하하 뭐 this? 그두 감사합니다.